안녕하세요. 8시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수로서뿐만 아니고 유튜브 채널 운영, 다시금 8시름 피켓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5월달에 미국의 90kg급 챔피언이다시피한 툴리엘 선수와의 매치가 다시 미국에서 잡혀있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경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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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MARIO 우린 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